네 다음은 담보물건이라는 타이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담보물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담보물건은 처분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권? 처분권. 자 그럼 여기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먼저 그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걸 제목을 기억하면 좋아요. 갑이 등기가 되어 있다. 자 이거 위주로 해요. 뭐 한다고? 그래서 팔아. 누구한테? 병한테. 병이 등기도 하고 현재 점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판례는 의리, 의리 권리자가, 권리자, 예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자가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권리자예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게 말하기 나름이라니까 말하기 나름. 자 보세요. 이쪽이 무슨 자다? 무권리자다. 그러면 여기다가 따라서. 뭐라고요? 따라서. 병도 뭐다? 따라서. 너도 병도 너도 무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무권리자죠? 그런데 이 따라서가 아니고 뭐라고 뒤집는다고. 무권리자다. 반대말은 뭐예요? 아니.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은 뭐다? 유권리자다.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따라서 무권리자다. 이렇게 해서 순접으로 가는. 이건 역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현실 상황이 이런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런데 따라서. 따라서. 할 의욕도 없다. 뭐 하나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뭐서 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건 위험이 이렇게 향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왜 하러 왔어요? 지금 아마 돈이 빡이 있고 있으면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 돈 쓰러다니 해야지 여기에 와. 뭔가 아직은 뭔가 좀 불안전한 게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서 역전시키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취하지 않아요. 이걸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때 뭐라고 하면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보호를 못해 줍니다. 이쪽은 등기의 공신력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누가 웃고 누가 울어요? 누가 웃고 누가 울어요? 아유, 갑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갑이 살아 빵긋빵긋 웃고 누가 슬퍼요? 병이 슬픈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병한테 얘는 벌써 먹고 튀었죠. 결국 갑이 진정한 소유자를 부할 것인가 아니면 등기를 신뢰한 자를 부할 것인가 고민한데 우리나라 법제는 뭐다? 등기에 무겁다. 공신력 없다. 자, 그럼 방긋방긋은 갑이 소유자로서 이 병한테 공격합니다. 뭐로 공격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병한테 등기를 지워라. 그게 214조입니다. 214조는 뭘까요? 소유물 방해 제거. 두 번째는 뭐 내놔? 뭐 내놔? 점유 내놔 하겠죠? 점유 내놔가 뭘까요? 213조 본권으로 점유를 내놔라. 그런 얘기죠. 자, 갑은 병한테 204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침탈자로부터 연결된 특별 승객에게는 204조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수수는 213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유를 내놔라 했을 때 등기는 지워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점유를 내놔 했을 때 병도, 병도 그냥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이 토지를 예쁘게 토목공사를 했어요.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토목공사를 했어요.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뭐 했다. 비용을 뭐 했어요? 10억을 뭐 했어요? 지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은 지출하는 것을 뭐 해달라? 돌려달라. 비용 상환 채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은, 점유는 본권 아닌이죠. 네? 그럼 뭐 하면서? 본권 아닌 뭐 하면서? 점유를 하면서, 본권 아닌 점유를 하면서 하다가 얘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점유하면서 들어간 뭐요? 비용이 있으니 이 상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이 용어를 연결해 보세요. 무슨 글자가 나온다? 점유, 비용, 상환 뭐요? 채권. 자, 10억 채권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채권이 병의 갑한테 대출해 준 돈이다. 대출해 주는 관계에 전혀 관계 없는 돈이다. 전혀 관계 없는 거야.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억 채권 다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못 준다. 나도 못 죽었다. 나도 뭐 한다? 못 줘. 못 줄 권리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이걸 법률용어로 유치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권 행사예요? 유치권은 번권이다, 번권이 아니다. 번권이 유치권이죠? 그러면 번권 유치권이 어디 밑에 깔려 들어갑니까? 잘 보라고요. 본권 아닌 점이 밑에 깔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병을 뭐라 한다? 병을 뭐라 한다? 무슨 권자라 한다? 유치권자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유치권 설정자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갑은 유치권 설정자다. 맞을까? 틀릴까? 빨리 대답하세요. 설정자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밑에 깔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점유하다가요. 이렇게 점유하다가 그러면 뭐가 돌 때 같이 뭐가 도는 거예요. 이제 이 채권 때문에 뭐하고 같이 돌아가야 이게? 같이 마무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도 상실됩니다. 그러다가 상실했다가 점유가 뭐하면 점유가 뭐할 수만 있으면 부활할 수 있으면 모두 부활한다. 본권 유치권도 부활합니다.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걸까? 뭐만 살려내면? 본권 아닌 점유권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에서는요. 이 물청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는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해도 뭐 기초로 하는 본권인 유치권을 기초로 하는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몇 조? 204조 하고 몇 조? 205조 하고 몇 조? 206조만 던지면 되는 거야. 이거 던져서 그 조 뭐만 부활시키면 자동 부활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조 몇 조 준용할 필요가 없는 거다. 213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몇 조? 214조 준용한 말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 자, 유치권은 뭡니까? 이 얘기에서 이게. 손 돌려보세요. 미쳤다고. 그러면 뭐가 도라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지상권을 받아서 가서 점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 받아서 점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예요? 본권 아니면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 관련돼서 그 물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독특한 권리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유치권 가보겠습니다. 388페이지 가세요. 388페이지. 무슨 권? 자, 388페이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 타인의 뭐라고 있습니까? 물건. 자, 질문할게요. 부동산 유치권이 있다, 없다? 부동산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죠. 이유는 뭐냐면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였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건 아닌 뭐하다가 스토리를 많이 기억해버려. 본건 아닌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물건 관련된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으니 그 받을 때까지 나 이것을 뭐하겠다 본건 유치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건 유치권이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어디? 본건 아닌 점유를 깔려있는 거예요. 거기 유치권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전부 다 권자권자라는 데 이것만 뭐해요? 유치권자라는 말이 없어요. 유치할 권리가 생겨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 그러면 그 타인은 본건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점유는 절대 내버네버 주면 안 돼. 절대 점유가 없어. 갑은 절대 뭐가 없다. 본건만 있지 절대 뭐가 없다. 점유가 없어요. 점유는 오직 누가 하는 거다? 유치권자라는. 그래서 320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388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질이 물건으로서의 유치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못 당한 때 침탈당한 경우에는 무슨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 기촌한 물건 청구권만 인정되며 성질상 유치권에 기인한 물건 청구권은 못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점유가 침탈되면 점유 보호 청구권 중 점유권에게서 반한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가 회복 부활하면 동시에 뭐도 부활한다? 본권 유치권도 뭐한다?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320조에서 뭐 할 권리만 있다고 돼 있어요. 유치할 권리만 돼 있죠. 그 조문에서 우선 변제받을 것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조에서는 처음부터 유치권자 있었던 게 아니고 값의 물건을 의리 모아다가 뭐하다가 뭐하다가 점유 이렇게 하다가 물건 관련된 뭐가 있어서 뭐가 발생해서 채권이 발생해서 채권 주시해 주겠다라고 안 주면 내가 뭐하겠다 무슨 권 행사하겠다 유치권 행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앞에 있고 이게 본권 아닌 깔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점유율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가 발생해서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명이다 거꾸로 돼 있다고 거꾸로 보통은 본권이 있고 밑에 본권 아닌 점유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갑하고 우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치권 그러니까 처음에 우른 무슨 권자가 아니었어요 유치권자가 아니었지 이 권리가 생겨야지 비로소 행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구는 갑하고 우른 서로 몇만 게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뭐만 있어요 갑은 갑은 그냥 뭐만 있는 거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점유는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점유의 생명은 누구다 유치권 을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생명이 때문에 뭐만 살려내면 점유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유치권 반환이 없다는 얘기죠 유치권 방해제가 반환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살려면 그러니까 이것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시험이 이렇게 난다고 이거 가지고 자 유치권은 본권이다 맞는 말일까 틀릴까 유치권은 본권이다 맞죠 주안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납니다 유치권은 뭐임으로 유치권은 본권 자 보세요 임으로 임으로 유치권에 유치권을 기초로 하는 물청이 있다 그러면 네 틀리죠 이건 없어 이거 뭐는 없죠 그러면 이제 완벽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치권 기초로 하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들리죠 유치권 기초로 하는 방해제거가 있다 유치권 기초로 하는 방해 예방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답을 잘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이 나오면 답을 맞춰 어? 근데 밑으로는 뭐여? 틀린 사람도 있어 그건 암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모르니까 그냥 암기하려고 무지 노력한다고 암기하지 마시고 뭐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 물청이 있다 없다 점유권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특징이 이거란 말에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음 390페이지 가면 거의 나와있네 몇 페이지요? 390페이지 가시면 목적물 점유에서 1 계속 반복돼요 기억있죠?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는 계속돼야 된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뭐한다? 소멸한다 다만 점유가 상실하더라도 점유 청구권 중 점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하면 유치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니은 봅시다 유치권 점유에는 무슨 점유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자 여기 보세요 갑하고 우라고 했을 때 자 시험에 갑은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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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점유자이다 맞을까 틀릴까 갑은 간접 점유자이다 맞을까 틀릴까 네? 맞다 틀리다 틀리죠 간접 점유는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켰다가 반환 받을 때 간접 점유라고 그래요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 받는 간접 점유예요 갑하고 병은 뭐 한 적이 없다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점유가 아니다 간접 점유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의리 현재 뭐하고 있어요 의리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의 건물을 갑의 건물을 공사하다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그 물건을 뭐하고 있다 유치권 해사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빈 건물을 그냥 유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냥 빈 공간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네? 이걸 다른 사람한테 뭐해서 임대해서 뭐해서 임대해서 이 채권 해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리 갑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거야 내가 이 부동산을 뭐 할 테니까 빈 공간 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임대해가지고 뭐 보증금 이런 걸 전부 다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다 뭐해서 이렇게 재시키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냥 빈 저걸 갖다가 3년 2년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갑에 뭐 얻어서 뭘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의리 이것을 뭐 한다면 임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증금으로 공사비 채권 뭐하고 재해시키고 또 월세로 이렇게 재해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한 몇 년간 그러면 의리 무슨 점유하다가 직접 점유하다가 여기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쪽으로 뭘 넘겨줬죠 직접 점유를 넘겨줬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네 직접 이제 물어볼게요 간접 점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다가 혹시 위에 동의받아서 제3자한테 직접 점유시켜서 간접 점유가 되죠 그러면 점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무슨 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는 아셨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서 무슨 점유가 돼도 간접 점유가 돼도 이 유치권 수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얘의 꼬임에 넘어갔어 누구 갑이 이렇게 합니다 이걸 내가 지금 빌려 쓰자 지금 뭔데 소유자인데 아니 공사비 돈은 없고 공사비 질 돈은 없고 내가 이 건물을 뭐해서 나한테 빌려주면 나한테 임대해서 내가 잘 활용해서 돈을 갖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 말을 믿고서 뭐 좀 받아 먹으려고 차임 좀 받아 먹으려고 얘하고 뭐 하게 되면 임대하게 되면 이 사람 무슨 점유가 되고 이거 무슨 점유? 이렇게 직접 점유를 주면 큰일 나 이 갑한테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는 순간 날아가 그러니까 누구만의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얘한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하다가 직접 점유하다가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한테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 점유를 누구한테 넘겨주면 그때는 유치권 날아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맨 밑에 그러나 무슨 자를 채무자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유혹권 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가 선입하지 않는다 즉 점유가 누구한테 가는 순간 채무사는 순간 유치권의 점유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기억해 누가 아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한테 주는 간접 점유는 허용이 돼 그런데 제3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채무자 점유 넘겨주면 유치권 날아가 그게 아까 있잖아요 갑은 절대 모지면 안 된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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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모지면 안 된다 점유를 주면 유치권 날아가는 거야 자 그 판례 한번 기억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자 392페이지에 보충학습이 있습니다 무슨 학습이요 보충학습 음 그럼 거기 보시면은 밑에 4번 보세요 4번 4번 393페이지 4번 있어요 거기 땀 표 된 것도 찾아보죠 땀 표가 뭐죠 권리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옴표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역시 안 되고요 임대 내 배신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 유치권이 안 됩니다 부속물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거기 하나 둘 셋 4개 색깔 칠하세요 권리금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 네 번째는 뭐다 부속물 몇천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세요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임대차하게 되면 임차인 관련돼서 무슨 문제도 있고요 권리금과 유치권 또 보증금하고 무슨 권 유치권 되느냐 또 뭐 있습니까 뭐죠 부속물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되느냐 손해배상 가지고 유치권 되느냐 자 그럼 우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권자하고 유자하고 글자가 같다 다르다 일치하지 않죠 보증금하고 유치권 글자가 같지 않죠 이거 같지 않죠 같지 않죠 유치가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네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찍기 실력을 볼게요 자 유익비 가지고 무슨 비 가지고 필요비하고 유익비 있어요 같이 한 묶음에 거는 자 유치권 될까 안될까 여러분들의 찍기 실력을 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눈치 빡아야 눈치가 방금 중에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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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요 그래서 임재차에서 적어가지고 가끔 장난쳐요 그래서 맨 꼭대에 올라가면 2번 있죠 맨에 2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가지고 두 번째에 목적물에 대해 지출한 비용상한 채용권이 있습니까 거기다 옆에다가 점점점 필요비 유익비 적어놓으세요 무슨 비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있죠 자 화살표 하시고요 유치권 인정된다 안된다 된다 동그라미 글자 맞추기 됐어요 필요비 무슨 비 유익비 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권리금 안되고요 보증금 안되 그죠 나중에 제가 이런 걸 한방 해결해드리니까 지금은 기초 개념만 쌓으시면 돼 폭 다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글자 맞추기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글자 맞추기 생각하셔가지고 다 맞춰보세요 자 뭔지 몰라도 답만 맞추면돼 계약 명의 신탁에서 갑의 을한테 한 10억 정도 대금을 제공해서 수탁자 을이 가서 제3자한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매매액에서 등길을 넘겨 받았습니다 자 이때 갑의 을한테 준 돈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부당이득 그래서 등길은 을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갑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가지고 그 돈 받을 때까지 그 목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맞을까 틀릴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물어봤어요 뭘 생각을 해 생각은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부하고 안 맞습니까 아니 자꾸 심각한 거예요 그냥 글자로 톡톡 치면 뭐야 내용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듬성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개념이 안 잡히면 노래가 안 나오거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고요 395페이지 갑시다 395페이지 보시면 2번에 경매권은 있다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독특해요 유치권자는 무슨 권이 있어도 무슨 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된 부동산이 타인이 뭐로 넘어오면 경매가 넘어와서 경락되죠 그럼 유치권자는 무슨 뭐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능사죠 유치하면 돼요 타인이 그 부동산을 뭐해서 경매해서 경락되고 갖고 나오더라도 유치권자는 입장권 없어도요 그냥 뭐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뭐하면 되는 거예요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찍기 실력을 또 물어볼게요 자 갑의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의리 공사대금이 있어요 공사대금이 10억의 공사 채권이 있어요 갑은 10억이 돈이 없어 그러면 돈 받을 때까지 무슨 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의리 이 건물 공사 중 점유 중 이 건물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이 변제 받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놈이 바깥에서 다른 돈 받을 사람이 이걸 뭐 해버린 거예요 경매해버린 거야 뭐 했다고요 얘는 무슨 권이 없으니까 입장권이 없으니까 자신이 먼저 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매해버린 거야 타인이 그래서 새로운 경락인 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수익권 채택한 거예요 병이 엄청 싸게 샀어 1억 주고 샀어 자 이때 질문 들어갑니다 의른 의른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10억 채권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 되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물건은 무슨 권은 물건은 올 주장 채권은 오우 온 있잖아 아직도 그걸 까먹지 말한 얘기야 내 말은 유치권은 어디 소속이고 물건 소속이고 채권은 채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경락인한테 무슨 권 행사는 할 수 있어도 유치권 던져서는 못 주겠다 할 수 있어도 10억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의른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하는 거예요 오우니 유치권은 이쪽 저쪽 다 하잖아 올 그럼 출제가 시험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시험에 이것을 정신 몽롱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경락인한테 유치권 and 채권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내겠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편 채권이 있어서 2편 유치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인지 뭐인지 채권인지 그죠? 그래서 그 위에 판례를 보세요 395페이지에 관련 판례 맨 위에 거 제목이 뭐예요? 맨 위에 판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자 문장 읽을게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게 바로 뭐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피담보 채권 변제를 뭐 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뻔하지 시험에 두 가지 다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1억에 경락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유치권자에서 흥정한다고 저거 10억 받지 마시고 반띵합시다 내가 5억을 드릴 테니까 부동산 점유 풀고 나가실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병이 뭐라고 그러죠? 의리 절대 못한다 그러면 뭐야? 그럼 평생 유치는 하세요 계속 유치만 해야 돼 흥정하는 걸 가지고 얘가 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의리한테 가서 흥정할 수는 있어 얼마 지면 유치권 푸실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치권 자 그래서 하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요 자 400페이지 가세요 또 나왔어 400페이지 몇 페이지요? 400페이지 가시면 거기 점유 상실하면 뭐가 날아간다? 유치권 푸실래요 그렇죠? 그 몸으로 평가났어요 이거죠 그럼 거기다 상실 위에다가 부활을 써봐요 부활 상실 위에다가 부활 그러면 유치권 소멸할 때 소멸 위에다가 뭐 쓰면 돼요? 부활하면 돼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이 소멸하고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하면 살아나면 본권 유치권 부활하죠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권 밑에 점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점유 관련된 비용 채권이 있으니까 주시오 못 줘 나도 그러면 유치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살려내면 되는 거다? 저거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본권 유치권 살아나는 겁니다 네 유치권 요정도 합시다 네 잠시 왔다 돌아오겠습니다